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첫 번째 방송은 석유가 이렇게 뭐 가스가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는 뭐 그렇게 젊어 아주 어릴 때니까 그래도 기억이 남거든요.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 발표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흑백 영상들이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석유 발견 해프닝 호황 영일만 입어낸 성과 내놔.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 발표 하나만 믿고 석유 관련 주식이나 가스 관련 주식이 30% 정도 뛰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의미에서 민첩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아니 저걸 어떻게 믿고 여러분들 그렇게 베팅을 해서 30%나 가격을 더 주고 구매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대박이 될 수도 있죠. 대박이 될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영일 만에 석유가 140억 배를 매장 가능성이 있다. 물론 가능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국정브리핑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국가의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뜬금없이 그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천자여러분들짜리 그냥 원고를 그렇게 또박또박 읽을 필요가 있냐. 그것도 뭐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것이 아니고 바로 발표 바로 전날 장관이 보고를 한 건데 그걸 냉컨 받아서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 그렇게 발표하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표를 보고 뭡니까? 이렇게 그냥 큰 뭐 호재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냥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주식을 사고 하는 부분은 뭐 개인이 선택해서 내리는 판단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심하게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조금 이렇게 너무 빠르게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들죠. 왜 그런가 하니까 저거를 저렇게까지 발표하실 필요가 있나. 물론 대통령도 이제 최근에 상황이 별로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 방이. 이제 끈수가 필요가 한 방이 필요할수록 좀 더 차분하게 착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관료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검사도 뭐 관료니까 한 방에 대한 추억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한 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정가 문제도 저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니까 2천 명을 한 방에 올리는 것도 그것도 총선이 이전에 그게 한 방에 대한 추억이고 한 방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딱 볼 때 그냥 아유 또 저분이 또 한 방을 하시구나. 한 방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도 한 방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한 방에 대한 필요가 있더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실 만큼 그렇게 그것도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그렇게 국민들에게 발표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확정된 것도 전혀 아닌 거고 그것도 여러분들 뭐 오랜 수기 기간을 갖춘 것도 성찰 기간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제 그냥 산자부 장관이 그냥 보고한 걸 랭컨 받아가 한 방을 터뜨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에 배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하루 전날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40억 배를 가스가 4분의 3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 가장 톱에 있는 사람 같으면 안덕근 장관이 본인의 이런 욕심 때문에 성급히 여러분들 보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발표할 만한 사안인지 그 밑에 사람이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장관이 보고를 했다고 여러분들 그걸 랭컨 받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큰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하루 만에 여러분들 크로스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발표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내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크로스체크를 관련 여름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장관이 보고한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때는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역량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죠 그게 맞는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장관 보고 그러니까 이 안덕근 장관이 이렇게 부연 설명을 안 했으면 내막을 잘 몰랐겠지만 그래도 의심은 갔겠지만 어제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이 그걸 받아가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그냥 그 기쁜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린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을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부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검사로 이름내 활동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요. 한방 한방이 이르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방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은 급박하게 이뤄졌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5분 전에야 관련 일종을 언론에 공지했고 윤 대통령은 발표에 별도 질의응답법이 바로 자리를 떴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을 수는 없었겠죠. 왜 어제 산자부 장관 여러분들 보고한 걸 그냥 그대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가스 발견 사안을 다루는 걸 보게 되면 지금 그 양반들의 심적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여러분들 급하게 발표하는 부분들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본인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빨리 발표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급하고 조급하고 국민을 전환하는 데 필요하니까 한방을 그냥 발표했는데 한방이 여러분들한테 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총선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의 못을 받고 그냥 뭐죠 돌진하던 모습들하고 그게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니까 그냥 그 스타일대로 그냥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대통령에 맞추는 거죠.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 경제권력이든 정치권력이든 지게 되면 거기에 노우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본인이 무게 정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당장 동아일보의 사설을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발견 위치하고 이분이 아마 산자부 장관인 모양이죠.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지만 굳이 국정브리핑의 형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서 했는지가 의문이다.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진 발표니까 총선 찬패 이후에 소통 쇄신 차원에서 시작한 국정브리핑을 하면 복잡한 이슈를 내려두고 종합적 시각에 설명하며 국민 이해를 구하는 자리야 된다. 대통령 씨는 브리핑을 시작한 8분 전에 내용도 알리지 않은 채 일정을 공지했고 대통령 깝장 발표한 이후에 4분 만에 질문을 따로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니까 제가 대통령 이분들 그렇게 국정브리핑 장소에서 가스 발견 소식을 전하는 거면서 그냥 당장머리의 이분들 겹쳐지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발표하고도 겹쳐지지만 동시에 어제 여러분들 그냥 보고받은 것을 아무런 그런 여과 과정 없이 이렇게 그냥 발표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활동인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거든요. 탐사 시추 결과 막대한 매장량이 확인됐다는 거면 대통령이 발표하실 만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한방에 대한 추억을 마음이 조급할수록 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건을 보면서도 한방을 연상하게 되고 의과대학 정원할 총선 이전에 2천 명을 못 받고 이런 밀어붙인 것도 그게 한방인 것 같고 다음에 한방이 뭔지 또 모르죠. 바쁠수록 굉장히 차분하게 착실하게 이렇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께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들어주시면 조금 더 노출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